어떤 회장님이 계시는데 기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우리나라에서 기부왕에 뽑혔습니다. 그 회장님이 기부한 액수가 무려 1조! 1조를 기부했습니다. 정말 이 사회의 어려운 분들에게 1조를 했다.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. 이 회사가 파산을 신청했습니다. 거기 있는 직원 수백 명이 해고당했습니다. 일자리를 잃었습니다. 아니 기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아니 어떻게 직원을 자를 수 있습니까? 제대로 된 기부를 한 겁니까? 그 돈 어디다가 기부한 겁니까? 묻고 싶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기부를 해야 합니다.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.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. 다 알려졌어. 그런데 정작 직원 함께해온 직원 그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다 이겼던 직원들 다 잘랐어요. 주는 것이 나중에 분명히 되돌아오는 것 기쁨으로 거두는 것 맞습니다. 그런데 이 회장은 기부 앤 테이크가 아니라 기부 앤 탱클이에요. 탱클을 한 거예요. 다 큰 가족들이 뭘 먹고 사냐 말이에요. 난 이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. 여러분 이거 기업이라고 하는 것 기업할 때 이 기자가 이렇게 씁니다. 이것은 꾀할 기자예요. 꾀할 기. 그런데 이 파자를 하면 여기 사람이 보이죠? 그칠지가 보입니다. 인간의 생각을 그쳐야 합니다. 그렇죠.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. 내가 기부했으니까 내가 복을 받겠지 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. 여러분 직원도 못 살피면서 어떻게 기부만 많이 한다고 복을 받겠습니까? 최우선은 회사의 최우선은 바로 직원들의 복리 증진과 행복을 위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. 기부 똑바로 해야 될 것. 우리나라 제대로 기부하는 그런 기업 하나 하나님이 바라는 기업 하나 좀 챙기면 안 되겠니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